이거 이거 너무 귀엽다 잘 안할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 나아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사는 곳도 인도네시아세요? 네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아 저 영어를 잘 못해요 아 예 괜찮아요 저도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공부에요 공부 아 그러면 시험 봤어요? 시험? 아니요 공부 공부 한국 드라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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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KPOPыми 네 아 저거지. 저 같아요. 네. 저 못생겼어요. 진짜? 아니 마. 아니야. 진짜. 저 같아요. 컷! 혹시 몇 살이세요? 저는 24살? 34살? 인터넷셜 아이즈? 네. 아. 25살. 25살? 오. 아. 아. 일하러? 네. 아. 졸업했다고 얘기했어요. 아. 졸업. 아. 졸업. 졸업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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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금은 백수 아 백수 지금은 켈빈 크루 준비하고 있어요 아아 켈빈 크루 뭔지 알아요? 알아요 그... 그... 켈빈 크루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니 알아요 모르잖아요 뭔데요? 아 알아요 그... 그 뭔데요? 그... 그 뭔데요? 컷 오오! 그쵸 켈빈 크루는 아니고 그... 스테이지 크루 아아 그... 카운터 카운터? 음... 네네 파스폿... 아 파스폿트래 페스폿... 페스폿... 페스폿 체크 이거? 네 체크 오오.. 티켓 그거요 오 오 알씨 오 렛츠 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말하려고 하면 이 머릿속에서 약간 영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일본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일본어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체인지가 잘 안돼요. 음... 알겠습니다. 음... so you can speak full language? No one. Just Korean. 아니야. 일본 말 했어요. 음... 해와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learning? 리딩? 응? 일단... 아, 리딩? 리딩이 좀 못해요. 아... 왜냐면 한자... 한자가 많아가지고 음...음...음...음... 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제... 제 한국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왜요? 아니야. 그냥... 귀엽다. 영어 안술래요? 영어 안술래요? 컷! 일본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본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일본어... 그 중국말... 아... 저 중국어 할 줄 아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중국어 할 줄 알아요. 중국어 할 줄 알아요. 중국어 할 줄 알아요. 아... 그쵸. 걔네도 한자 진짜 많다 보니까... 다 한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그거 할 줄 알아요. 뭐? 니짜 오 백수예요. 아 진짜 백수에요? 아 진짜 저도 일본어 에듀케이션 아 진짜?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니까 한국은 저는 원래 major is Japanese 으응 으응 그 나눠지거든요 응 그니까 교육을 에듀케이션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선택했다가 구하두스 어 네 응 이거 이거 너무 좋다 하하하하 안할래요 한국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국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국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국인은 어디에 있는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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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아, 몰라요. 서울 위에 있어요. 아... 한국에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아... 근데 너무 하고싶어요. 올 계획 있어요? 있어. 언제? This year. winter season. 아, winter? 아직 멀었네요. 네, 아직. 친구랑 같이? 혼자 써? 음... 근데... 한국어 그 정도가 가능하면... 혼자서도... 혼자서도... 나쁘지 않겠다. 진짜? 네. 저... 한국 친구 많아요. I wanna meet my Korean friend. 아, 진짜로? 여기서 만났어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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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남자... 남자 아니에요? 남자... 남자... 음... 음...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착하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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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 목이 조금... 아... 아... You look so tired. 음... 음... little bit. 음... 아, 뭔가... 영어 막 되게 잘하고 싶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just little bit. so tired. I'm had to eat. 음, 아직 안 가셨어요. 왜요 public?' 먹으려고 했는데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어? 먹이 아파요? Why you do FAPE? 이게 영어로 뭐였지? 이게 영어로 뭐였지? Is it FAPE? FAPE Ah, Cigarette? Cigarette? 그, 이거 아아 Cigarette? FAPE 아, 파이프 아, 파이프 한국 파이프 My life 아아 아아 음 너나 이거요? 먹이 아파요 진짜 웃는IF cuma 웃기 왼쪽 firm 아 당신 집중 diligence r5 meinem 집중 인이 Partner 꽉은 siblings 남자형제 남자가ateg어나서 1브라더 형? 아 네 저보다 2살 많아요 2살? 네 형제 있어요? I have one older brother and one little brother I'm in the middle 아 3명이네요 그러면? 네 CUT 그러면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 왜 없어요 또 몰라 여자친구 있어요? 저는 헤어졌어요 언제? 저번주요 Sorry? 일주일 전 일주일 전? 1주일 전? 1주일 전? 1주일 1주일? 왜? 아 왜? 어 시즈라이얼 진짜? 네 아 아쉽다 2주일 1주일 2주일 2주 2주일 2주일 감사합니다.